사실 보좌관이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이런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 이토록 어마어마한 대선 조작 가짜뉴스에 발을 담갔다고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의 가짜뉴스 파동이 불거졌을 때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는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당시 대선 캠프가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 민주당의 의원실이나 관계자가 김만배 신앙님 등과 직접 연결했다는 증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디어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을 언급하는 7인의 이야기에 꼭 포함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성남 분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할 때부터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져왔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보좌관이 공교롭게도 대선 캠프에서는 대장동 등 네거티브 대응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이 사건에 화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기려고 하는 가짜뉴스 조작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었다. 만에 하나 저 최재경 중수부장인 척 연기를 한 통화 속 대상이 이 보좌관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보좌관이 이 녹취록이 가짜뉴스로 보도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김병욱 의원 자체가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자를 수 있는 꼬리가 아닌 것이고요. 보좌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덮어쓰고 이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큰 대선 조작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선 조작의 몸통이 누구인가 밝혀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